우리 진실게임 할까? 앞에 앞에 갑자기 진실게임을 왜? 야 이거 누구? 야 한 사람 보고 하자는 거 아니야 전 상상이에요 전 진실게임 좋아요 상영 오빠한테 질문할게요 상영 오빠 제시 제시 사랑해? 제시 제시 사랑해? 언니 근데 사랑은 너무 깊은 거 좀 다른 거 솔직히 진짜 호감이 있다 상협 아니지 막 이런 거 해야지 상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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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제시 뽀뽀하고 싶어? 이런 거 해야지 제시 뽀뽀하고 싶어? 이런 거 해야지 제시 뽀뽀하고 싶어? 이런 거 해야지 야 오늘 왜 이렇게 뽀뽀해 우리가 뽀뽀하고 싶어? 아니 아니 할 거면 그런 걸 해야지 아직은 아니지 오케이 다시 질문할게 상협 오빠한테 할게요 제시가 뽀뽀 얘기할 때 솔직히 한 번 상상해봤다 아니 맞다 대답 못하면 언제 핫 커피 원샷 하트 해주세요 빨리 궁금해 아니 사람 얼굴을 보는데 입술은 부인 입술은 부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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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재석이 형 입술을 맨날 봐 나는 재석이 형 입술을 맨날 봐 아 현주 현주 좋아한다 현주 좋아한다 아 너무 웃겨 아니 뭐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아 보여드릴게요